숭배 숭배, 신이나 인간 혹은 물체를 섬기는 행위 숭배는 아주 먼 각오부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 전세계 모든 민족에게서 이어져온 행위 중 하나인데요 대개 신이라는 절대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그 대상이 인간이나 동물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숭배의 대상이 아주 위험한 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미쳐버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벵크스 섬의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니치와 앨런은 해안가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정박 중이던 앨런의 법도 앞부분이 엄청나게 큰 색덩어리에 부딪혀 그대로 멈춰버렸던 것 비행기나 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인가 싶을 정도로 꽤나 큰 색덩어리는 이미 바닷물에 잠겨 녹이 쓸 대로 쓴 상태였지만 앨런은 고물상에 팔아서 수리비라도 벌어야겠다며 리치와 함께 색덩어리를 옮기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큰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어제 주어온 색덩어리를 팔기 위해 창고를 찾은 앨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어제만 해도 온통 녹이 쓸어 꼼짝도 안 하던 고물덩어리가 어찌된 일인지 녹이 전부 사라져 말끔한 상태가 된 것은 물론 내부 부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놀란 건 곧이어 앨런의 집을 찾은 리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 상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터라 어제의 그 고철 덩어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심지어 가만히 살펴보니 저놈도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서히 속도를 내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음에도 왠지 소리도 전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앨런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였는데 한참을 멍하게 서있더니 갑자기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냐며 작지만 기분 나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그 순간 앨런의 엄마가 기계를 멈춰보겠다며 파이프를 집어넣으려다 말을 다치는 듯에 앨런의 말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묻혀버렸고 왠지 기분 나쁘고 이상한 기계라며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를 떠나자 기분 나쁜 소리도 계속 들리는 데다 혼자서 적흥을 옮기기도 애매했던 앨런은 기계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해둔 채 창고에서 나와버렸답니다 이후 리치는 자연스레 이상한 기계덩어리의 존재를 잊어갔지만 한 사람 앨런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는 갈수록 기계 소리가 커져간다며 고통으로서 했고 오죽하면 매일을 불면증에 시달려 건강도 몰라보게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가 단순히 한창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악령의 시인 것이라 생각한 리치는 마을의 패신부에게 그의 상태를 봐줄 것을 부탁했고 이는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잘못된 선택이었으니 처음만 해도 앨런에게 당장 기계덩어리를 가져다 버리라고 조언하는가 하면 몇 번이나 앨런을 찾아와 상담을 이어나가며 극진이 그를 돌본 패신부 실제로 패신부의 상담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며칠 뒤 앨런은 상당히 좋아진 얼굴로 패신부와 함께 말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옆에 조금 더 커진 듯 보이는 기계덩어리가 떡하니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곧바로 이어진 패신부의 발언이었답니다 그는 뜬금없이 기계가 신이 만든 물건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될 삐걱거리는 소리는 신의 목소리니 모두가 거기에 응답해 금속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얼핏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냥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 신부가 금속 덩어리에 파이프를 가까이 갖다들자 마치 빨려들어가듯 달라붙더니 흡수되어버리는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기계 소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착각이겠거니 하며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며칠 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데요 마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기계 소리가 들린다며 패신부를 찾아온 것 이에 앨런과 패신부는 금속을 바쳐야만 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며 외면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라 말했고 결국 도저히 한청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둘 기계 덩어리에 금속을 바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실제로 환청이 줄어드는 경험을 한답니다 이후 사람들이 환청을 줄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금속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마치 앨런과 패신부가 그러했듯 기계 덩어리를 진짜 신의 물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고작 몇 주 만에 마을의 모든 금속이 바쳐졌고 몰라보게 커져버린 기계 덩어리만큼 그것이 신의 물건이 확실하다는 사람들의 믿음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답니다 특히 패신부는 더 이상 바칠 게 없었음에도 더 많은 금속이 필요하다며 무언가 더 특별한 게 필요하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하다하다 뺀치로 사람들의 금리까지 뽑아받치는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듯 보였던 그는 갑자기 앨런을 지목하며 저 녀석이 위대한 기계 앞에서 감히 금속을 숨기고 있다고 말하며 엉덩이에 금속 관절이 있을 거라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신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이 앨런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기계 덩어리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앨런은 끝없는 비명을 지르며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렸답니다 네, 반복되는 한정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잘못된 믿음 탓이었을까요? 이미 마을에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의 죽음을 지켜본 충격 다시인지 그제서야 리치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대로 마을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를 한답니다 이후 충격적인 신고 내용이 경찰 내에 짝 퍼지면서 재단의 스파이원의 기계까지 들어갔고 재단은 발빠르게 해당 마을로 출동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 전부가 스스로를 기계에게 바친 듯 보였는데요 이후 기어스 박사의 지휘 아래 기계를 약화시키는 변칙성을 가진 SCP-2519를 활용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잠시나마 기계를 멈출 수 있었고 재단으로 기계를 이송한 박사는 연구를 통해 기계 덩어리의 변칙성을 확인하고 SCP-882로 지정하고 격리 절체를 완성했다고 하네요